8월 10일 1일 3일 4일 5 4 5 5 달리야 자꾸 어디가 발이 아직도 썰뜩거리네 으 어디가 자꾸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 달리야 응? 왜 자꾸 달리 멀리 가? 응? 아저씨 걱정하게? 응? 아저씨 걱정하잖아 응? 달리 햇빛 째러 가? 응? 햇빛 째러 가냐고 응? 응? 왜 웃겨? 응?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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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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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제 송파라져에서 지금 봐봐 저기 봐봐 어디로 가나 봐야지 일단은 옆집 할머니께서 한번 뒹굴고 저 집이 우리집보다 햇빛이 더 잘 들으니까 절로 가네 우리집은 요 나무에 딱 가려져 가지고 저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목장에 가는 거 같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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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럴드 간다 간다 감사합니다.